줄! 연결 끌고 할 수 있네 이러고 아 줄이고 빨리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아악 랩락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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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d 자아아유하유하아앗아안녕하세아여러버안 안녕하세요 래블 게임은 피쿠파크! 아싸들 못하는 이 따들의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드에터님, 최영자님, 플레임님과 함께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요! 하폭하지 말라고? 하폭하지 말고 인마! 내가 호스트를 만들게 그러면. 어, 들어와, 들어와. 어, 누구야? 이 노란색.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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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자 되게 잘 어울린다. 노란색. 어, 이거 누가 봐도 매드에터군. 나도 왔어. 어떻게 참가하지? 오! 오 오케이 들어감? 야 나 점프가 안 돼! 나와봐! 꺼져! 자 일렬로 줄 서봐. 빨리 내려와! 자 이렇게 넷이서 협동을 해가지고 클리어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협동 맞죠? 모르겠어. 나오시라구요! 스타트. 첫 번째 챕터부터 해볼게요. 재밌겠다! 가자 가자!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제가 먼저 갑니다! 내가 먼저 간다! 야아아아아아악! 먼저 가미워! 오케이 가자. 못 가! 끝까지 뭐해요! 뭐야! 못 가! 아하하하하하! 빨리 와! 빨리 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점프 안 된다고 메데토 나와! 첫 번째 협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 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먼저 간다! 아니지 아니지! 계단. 오케이. 완벽해. 으악! 아하하하하하하하 홍자님 믿어요. 네! 오케이! 고고! 고고! 주우우! 아니 왜 니가.. 야 단체로 다 움직이네. 우리 살짝씩만 앞부러가봐. 살짝씩만. 오! 됐다! 오케이! 아 이런 게임이군요. 아니 얘들아 트롤인지가 아니라 거리가 저기 한 개였어! 알겠습니다. 4명이 다 올라와야 되나 본데 저 열쇠 오 좋아좋아 잘하는데 야 이 쓰레기야 빨리 안와 뭐라고 오고싶으신가요 어 뭐야 어떻게했어 나 갑자기 퐁 하면서 날었어 높은 곳에 공기 아주 좋구만 내가 못들어가면 네네도 못들어가면 뭐하나 내려왔대 첫번째부터 이러면 어디해 빨리 와 가가가가 으아아아아 됐다 아니야 오 그렇지 오케이 진짜 협동겜이네 이거 사려야겠다 두명 들어가야け 밀어야지 밀 수 있나보다 이제 이걸 밀어야 돼요 밀어라 열쇠 없는 사람들 빨리 와 너도 밀어야 돼 아 네명이네 아 누구야 누가 안 밀어 아 나네 아 플레이드 플레이드 뭐야 빨리 밀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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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미안해 나 진짜 열심히 밀게 나 진짜 열심히 밀게 이래 밀어 아 난 열 수 있는 갑이야 열쇠가 여기 있는데 어 이거 뺏을 수 있구나 열쇠래 야 이거 열쇠 뺏을 수 있네 널 들어와 내꺼야 이거 근데 넘어가서 반복쪽으로 밀어줘야 될 것 같은데 홍자 밀자 이거 아까비 열어 죽잖아 아 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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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거야 가져가세요 가져가지도 못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방금 약간 그거 같았어 버스 정류장 버튼 누르겠다고 떼쓰는 초빈 같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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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내보내줘 like 와 구해 주세요 여기 눌러 눌러주는 거네 하나씩 눌러야돼 이렇게 이거 이거 이제 최홍자가 누르면 되는데 눌러주기 싫다 왠지 그러니까 영.. 마음이 안생기네 아 됐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협동이였다 님은 열쇠 들고 뛴거 밖에 없어요 아까 저희 시시했거든요 에이 목숨 걸고 올라갔잖아요 목숨이 어딨어요 저희가 목숨 걸고 계단 만들어드렸는데 계속 살아나던들 먼저 갑니다 어 위쪽에 3명 여기 3명 그리고 발판 내려야되는거 같은데 이거 돌아오는데 오우 나이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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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이 안녕히계세요 살려줘 여기로 여기로 점프 점프 이제 점프해 어 야 잠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점프 점프해 지금 올라가 올라가 개웃기네 게임 어? 어 뭐야 이게 뭔가 테마가 있네 맵별로 엄청 많네 어 안져보고 재밌어 보인다 하나씩 해보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 순서대로 해보자 두번째 아 2개 아 딱 레벨이 있네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저 팔이 생겼어요 님들 팔이 아니라 선 줄 줄 아 빨리 와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야아악 몸을 찢어져 하하하하하하 몸 찢어져 몸 찢어져 몸 찢어져 가자아아아악 뭐하냐 하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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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와 이거 끌어올려지네 이게 아니 나 지금 목 뚫리고 있는거 같은데 하하하하 솔직히 내가 구했다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올라가 하하하하 올라와 올라와 하하하하 이거 이거 한 명이 걸려야돼 이거 한명은 위가 야 잠깐만 자자 야 매드웨어 가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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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segments 올라가 됐어 와 tuber 나 맞다 그 hoe 치러 поз devam 나 сторон 나 캤어 어어 괜찮아 침착해요 침착해 침착해 으하하하하하 정말 웃겨 아 개웃기네 진짜 아 이거 케이크 어떻게 아시지 어 근데 게임 아이디어 되게 좋다 이거 팔살이 귀여운데? 어허아 이거 뭐야 뭐야 먼저 갑니다 아 한 명이라도 죽으면 죽는 거야? 와 음 여기선 죽네 아 그냥 한 명씩 가야되네 아 저 먼저 아니 이거 그거 같냐? 한 번에 한 가지 깔어트려 놓을 거 같은데 거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탑 쌓아가지고 탑 쌓아서 맨 밑에 사람만 가야 될 거 같은데 자 탑 쌓아봐 야 동시에! 자연스럽게 착hem해야 돼 자연스럽게! 그렇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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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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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까? 링 목소리가 너무 작대 링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아니 쟤 목소리.. 말도 안되는데? 뭐가 말도 안되나? 누가 들어도 쟤 잃꺼 뭐야 뭐야 한 명이 뻗생기고 있고 야 쥐무등! 쥐무등! 내가 가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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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저거 먹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먹지? 잠깐만! 신축성 줄이고 자 갑니다잉! 안녕! 뭐야 이거? 어 뭐야? 훌륭이 한 번에 뛰어야되네 샛! 아 됐어! 아 훌륭 훌륭 아 이거 털어줘야돼 빨리 와! 빨리 땡겨! 아 오지 말고! 오지 말고 가! 가! 딱 하지마 딱 하지마 딱 하지마 아 됐다 아 그래 좋네요 히히 제 맘 아시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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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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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천천히 천천히 어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가 땡겨야되나 어우 내 땡겨야되나 아니 일자로 가만히 Storm 타지마 오피 다시 Kn plank 어 이제 땡기면 되네 힘 validate 제가 엎고 Hej 제가요? 한판 한판 좀 지치는데? 아 진짜 열반데 어? 이건 뭐지? 뭐야 이거 못 믿는거야? 어 미는거 미는거 어 뭐야 내가 업고 갈 수 있어 이거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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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로 올라와봐 오케이 됐다 나는 아 얘 위로 아 빌지 말고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아 오오오오오 홍좌야 오른쪽 홍좌야 오른쪽 뭐지?! 아니 그 왼쪽에 가!! 간다! 간다아!!! 아 가자! 음 GOOD!! 아아아아아아악!!! 웃음소리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까마귀야 .. 내가 죽고있어 왜 잘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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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높으면 안되거든?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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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 가 가 이거 괜찮나? 야 왜 멈춰! 가 가 가 이거 안되면 말이 안된다 그렇지! 아 됐다 내려와있다 봉쇠 10년 어디? 이거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어? 야 잠깐만 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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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에이터 일루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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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씩 나눠 어 내가 저리로 가 시간 충분해 시간 충분해 오케이 굿 일단 아래부터 먹고 홍자님 여기 발판 구워 니가 나와 니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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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 없어 먹어 야 오 개 딱 먹었는데 열쇠갖고 문까지 가야돼 누가 먼저 머리에 올라가겠다고 아니 아니 초딩이야 초딩 도망주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초딩도 그런 걸 갖고 안 써오겠다 이씨 소딩도 시랭이 가지고 지내야 잘해요 하하하하하하 와 우리 택도 없다 죽을 준비하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악 어 수고 하하하하 최홍자 야 니 먹지마 하하하하 너 발판해 너 발판할 때가 제일 예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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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다 먹어 아 무슨 저기 먹어 이제 열쇠 빨리 내려와 일로 내려와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Đㄱ 하하하하 나 진짜 이번에 실패했으면 홍자 뚜두려 폐ろ 찾아갔다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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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구암 에허하 enroll imp 위에 있는 버튼 누를게 알았어 잘해 오케 시간이 늘었네 이거 시간 늘어나네 아 버튼 누르면 시간이 늘어나구나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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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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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마 이케 들어가 야 점프 아! 들어가! 와! 위아래 없어. 그냥 다급하면 무조건 욕부터 튀어나와. 난 이거 안했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일단 먹어. 뛰어 뛰어. 뛰면서 다 쳐먹어. 어 잠깐만. 나 갈게 갈게 갈게. 이거 어떻게 먹지? 점프해봐 점프해봐 점프해봐. 그렇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우리가 먹자. 우리가 먹자. 올라가. 점프 점프. 그렇지. 됐어. 우리가 하자. 우리가 캐리하자. 이거 안되겠다. 쟤네 둘한테 맡기면 안될 것 같아. 눈치 빨랐다 그래도. 이번방은. 가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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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한 명 더 올라가야 돼. 한 명 더 올라가야 돼. 아니 다 올라가야 돼. 침문등 올려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잠깐만 저걸 밀면 어떡해. 죽었다. 진짜 개 똥멍청이네. 갈 수 있지. 발판 너무. 그렇지 그렇지. 완벽해 완벽해. 열쇠 닫고 다시 왼쪽, 다시 왼쪽. 내려가고 그렇지 그렇지. 쭉쭉쭉쭉. 홍자야! 홍자야 홍자야! 그냥 가도 돼 그냥 와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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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밀었다고 하지 않았어? 안 밀어도 된다니까 발판으로 쓰면 넌 내려 안 밀어! 진정해 진정해 영홍 나가 들어가! 아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 멍 때리고 있었어 아 미안 나 방금 약간 사전부에 당해가지고 이명 들려서 멍 때리고 있었어 클린이 진짜 불꽃으로 변해가는 줄 이거 뭐야? 몰라 이상한 배려같은게 생겼어 일단 가보자 어? 일단 올라오는 브라우입니다 브라우 아 이거 홍자님이 레이저를 막아주고 뒤에 어? 야 이 개샥 가자! 메드네턴님 아니 이 게임 앞에서 너무 웃긴게 여기 중에서 메드네턴님만 계속 침착해 이게 너무 웃겨 홍자님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돼 어 그치 올라와 지무등 완벽하게 딱 가려 좋아 야! 뭐하는거야! 와 이게 되네 야 가장 정상적인 두 명이 베리어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절대 준비하지 않겠어 우린 그래도 게임 깨는데 열심히이기 때문에 오늘 막 갑자기 따위비하는거 아니야? 저거 살 수 없어요 야 빨리 와 저거 간만 말이야 어 어 뭐야 어디다 갔다 완벽 가자 홍자님만 움직이면 아이 그 좀만 풀림님 여기서 제가 움직이면 오케 됨 다 죽는거야 진짜 오늘 트레저원도 집합하는거야 아 갑시다 갑시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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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줘 가자 야 빨리 들어가 아잇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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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야! 빨리 와서 밀어밀어 밀어밀어 야잇 야잇 혼자 눈에 띌려고 하고 무조건 죽어 히흐흐흐허흐흠 밀어밀어 이제됐거야 어제발 제발 아우 불안해 불안해 죽겠어 센트존을 여기서 보내 다들 나 욕심낼 거 아니고 웃음 안 오는 거 너무 웃기네 센트존을 여기서 보내 뭐야 이거 비세컨트 아 뭐야 능력하렴 오케잇 됐다 폐대수님 패도 돼요 아아 패도 된 네 패도 돼요 아 이 게임 패는 기능이 있으면 더 웃기겠다 어 뭐야 이거 어? 어 이게 뭔데 아아아아 오케이 2 1 땡 아 아깝다 아씨 오케이 해야 되는 거야 뭐야 가장 0초에 가까울 때 누르시면 돼요 0.4초로 다 하면 되겠어 네 다 0.4초로 해야 돼요 1 0 헛 야아아아아아 좋아 살풀형 0.13 뭐야 에잇 그럼 이게 나지 왜 나 0점 왜 0.29 안반자 왜 0.29 0.29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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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아 최고 아이고 우리 홍자 잘했어요 아니 취모듬님 0.63 뭐예요 아 제가 좋아하는 숫자로만 모아놨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어? 아 장아진다 크기가 저 커졌어요 아 귀여워 야 비켜봐 아이 막지말고 으하하하하 이 땅이라고 욕한 사람들 나와 이거 그냥 올라온 상태로 맨 밑에 있는 사람만 밟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오세요 저 저기 뭐냐 파란분 뭐야 취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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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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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혼자 돋보이고 싶다네 싫어 싫어 니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야 빨리 이거 알아로가 그렇지 아 왜 내려와 아니 올라와 아니 아니 괜찮아 한 명 없어도 됨 가자 어 뭐야 아 오케이 아 세 명 필요하잖아 세 명이 필요하잖아 커져라 점프 점프 그렇지 가자 나도 보내주라 어 잠깐만 진짜 못생겼다 아 내려가는거가 여기 아 열리네 열리네 깜짝이야 가자 어 뭐야 이거 당신들은 나를 소중히 하지 안하지 제가 먼저 죽일까요 뭐야 이거 어 열쇠가 안 막혀 어 잠깐만 물이 안 들려 줄여 줄여 줄이고 와 줄이고 몸 줄이고 와 꼬꾸마 아가들은 우리 다 같이 문 열고 들여가볼 fel 5 2 어여 ăææææææææææææ mig 우리 꼼꾸마 친구들 뭔가 무섭네요 이러고 우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빨간색만 밀수 있나봐 Trip 오 노 să 뚝뚝해 뚝뚝해 올라가도 밀어지네 어 귀엽다 하 하 꽃이Nice 어떻게 가지 내가 내가 와 어 나는 자자자자 나 여기로 미는게 맞나? 나 꼈는데? 나 여기 어디야? 뭐야? 야 볼 따고 살 꼈어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밀어? 어 근데 그렇게 밀면 안되지 않을까? 아 그거를 위에서 떨궈서 풀령을 올라올 수 있게 해줘야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첨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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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림님 여기 여기 빨간거 오케이 보자 이거 쌓아야되나? 아 쌓아야돼 자 일단 혼자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점프 어 형 쌓고 침무등님 쌓고 가자 올라와 같이 오 됐다 파란색 밀어 침무등 밀어 어 잠시만 아 너 내려면 안돼 이거 열쇠 있는데 그냥 가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잠시만 잠시만 일단 가보자 됐어 됐어 완벽해 완벽해 점프 오케이 아니 아니 잠깐만 침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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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는 줄 됐다 굿굿 그렇지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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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계단이어서 괜찮아 괜찮아 어 쭈욱 어 쭈욱 오케이 됐스 와 진짜 완벽했다 완벽했다 와 매드웨터님 개쎄다 어떻게 나온게 안나 듬직하네 좀 재밌는데요 이거? 이번 챕터 괜찮은데? 머리 좀 써야되고 어 잠깐만 able 翼 뭐야 잠깐잠깐 어? 뭐지? 일단 밀게 내가 밀게 빨리 다 올라가 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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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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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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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 가 가 가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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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오빠 개 웃기네 가 가 가 가 가 플레이어 매워 다 고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니 아니 나 잘하고 있어 근데 나 의외로 나 토론지 거의 안하는거 알아? 훌륭하다 솔직히 내가 제일 제대로 하고 있다 넌 진짜 죽어 레드헤터 점프 뒤에 있는 사람 지나가야됨 어어어어 잠깐만 아니 뭐야 뭐야 잠깐 에잏 에잏 자 취무든 취무든 먼저 그냥 앞까지 올라가서 간다 간다 오케이 점프 오 좋아 완벽 아니 아까처럼 그냥 와다다다 가면 되는거 아니야 굳이? 근데 그러다 머리 밟혀서 떨어질거같지 가다가 머리 머리 밟혀가지구 떨어졌어 내가 zym classroom Gerry 끝나다가 가면 이렇게 된다니까 cere 맞아x3 벌이 위에 있는 두분부터 빨리 점프 그럭 Even 오이구 난 갔어 내장洗 hádn 자 잘했어 하나 둘 셋 해 뭐지 우쿄 와 잘했다 이번 판 진짜 잘했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fueron케 행복해 form 나 의외로 열심히 하는 타입이야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야 이 개새끼 빨리 가 왜 왜 길을 막고 있어 빨리 꺼져 못 가 못 가 아 야이C 하하하하하 플레이빙을 했어 플레이빙을 했어 자차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진짜 길막 안아 와 야 아니 버튼이 왜 이렇게 많아 흔들렸어 올라가야 돼 싸워야 돼 어 둘이 둘이 일단 싸워봐 오케이 기다리 기다리 해 해 해 그렇지 이거 그냥 먹을 수 있겠는데 내가 먼저 갈게 들어가 이상한 신음소리 내지 말고 하하하하하 느끼지마 느끼지마 아 끝났다 아 근데 재밌다 하하하하하하 재밌다 하하하하 아니 아직도 스테이지 6개 남아있는거 싫어합니까 아 그러면 골라서 해볼까요 나 저거 안전모 너무 귀여운데 한 번 해보시죠 안전모부터 해보자 끝 끝 레트로 게임 레트로야 이거? 뭐야 이거 테트리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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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오케이 내가 또 한 테트리스 하지 하하하 하하하하하 죄송한데 파란색 냄새 겉탔써 이거 열규루 아 저 침묵이 진짜 아니 침묵 벼 아 진짜 저새끼 하하하 저새끼 나왔다 나 열심히 똥 치우고 있어 오 좋아 오오 흘리임 나와봐 홀레임 나와봐 오 오 오 오 잠깐 어 빨리 먼저 꽂아 그렇지 오케 오케 오케오케 똥 치울 수 있어 오 좋아 아 좋아 자아 내게! 아! 아! 잠깐만! 야! 아이고 아 이거 마음이 급해지네 어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내가 될게 이거 내가 될게 어! 아! 망했다 망했다 이거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다 아 두 줄 남기고 아 이게 뭐야 난 이거 잘못 있다고 나한테 하지마라 와 야 어떻게 그렇게 싸왔냐 진짜 대단하다 어 나 저기 갈게 저기 갈게 저기 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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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하고 아니 이렇게 잘하면서 처파는 왜그런거야 아니 잠시만 저기 꽂아야될거 같은데 시무등 너 뭐해 빨리 안꽂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폭탄 오케이 와 한줄 끝 야아 아하아 너무 고도에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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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기 싫으면 나와 ㅋㅋㅋㅋㅎㅎ 죄송합니다 누림 아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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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Çünkü 두번째는 또 무슨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두렵군요 아~~ 아~~ 똘끼기 이래서 레트로 게임이네 그러네 귀 귀엽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돌아다니지마 돌아다니지마 휘보든 가만히 있어 아~~!! 공 하나 붙었잖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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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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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약간 엄마의 한숨소리 나왔어 에이 아 cha- 어 어 어 뭐야x3 mesma 아 아까보다 스피드가 빨라지네요 어 이거 너무 빠른데 아 찌밥이지 이정도 여기 넣을게요 넣는다고요? 뭐? 뭐 어디려요? 어디려요 뭐야 어이 소름끼치네 왜그러시죠? 무슨생각을 하신거죠? 와 나 좀 이쁘게 닦고있는데? 말해요는 뭐야 말해요? 되게 빨리 끝났다 잘하니까 금방 끝나네 순간 매운향기가 뭐야 형자야 들어가 나 어딨어? 아 여깄다 하하하하하 내꺼 내꺼 마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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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야야 저 느낌표는 뭐지? 아 느낌표 깨면은 뭐 아이템 나오나? 보통 벽돌깨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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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깨기 아 그거다 그 공개수 느는거 아 그런거같애 어어어어 맞는거같애 그거 지문둥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헤헷 헤헷 쟤 아까 모자란애같애 이런말하면 좀 미안한데 약간 모자란애같애 약간 모래주워먹을거같은 친구야 어 뭐야 아잇잠아 아 저거 건드리면은 속도 증가네 어 근데 나쁘지 않은데 속도 증가? 각자 하나씩 맞자 그냥 쟤 진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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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누가 포효하지 않았어? 이서룡 이서룡이 나타났네 형 받아 재밌어 보이는데 비눗방울고 비눗방울고 핸드기믹 스페이스바로 쏘는건가? 그렇지않을까 한번 해보자 이걸로 취무등님 팰수있나? 어? 어떻게 쏘는거야? 어? 어떻게 쏘는거야? 어떻게 쏘는거야? 그니까 총을 맞춰서 총 색깔이 바뀌면 소환할 수 있어 침물도 빨리 쏴줘어 지금! 좋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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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잠깐만 어깨 지나가실분 아예 내려와요 블립님 자 보내드립니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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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내가 홍자님을 총에 가두고 왜 안 쏴조나 내가 또 가두고 갈 수가 없네 굿 나도 나도 맞춰줘 나도 맞춰줘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일단 오케이 됐다 어 신기하다 같이당 나 좀 보내봐 아 여기 총이 아닌가? 아 아하하하 아 일단 아무나 쏴봐 사라아 뭐야 아이 벽에다가 맞춰야되네 일단 여기서 다 가야될듯 이거 이거 사다리로 가야돼요 사다리 뭐야 내가 왠위네 점프 그렇지 그리고 나 우리 잡고 소환 벽 벽 오른쪽으로 더 가 오른쪽으로 더 가 아이 병 아하 아 괜찮아요 어차피 여유로워 이거 아니 일단 우리끼리 서로 그거죠 서로 잡아먹죠 일단 아 아 잠깐만 그 그 칠무등한테 쏘면은 그게 벽 역할이 돼가지고 넘어갈 수 있네 자 아 아 내려와 내려와 홍자야 네 꺼져 아니 아니 나도 나도 보내줘 오케이 땡큐 응 또 어 그대로 들어가으면 어떻게 돼? 안 들어가지마 아 아 총에 누가 들어가 뭐야 끌어들일수 있는건가? 뭐야 빡 어 오오오오오 Skew 야 전구 1부 쓰레기 버립니다. 여기 야! 야! 이게 뭐야? 오케이. 됐다. 오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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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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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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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받아줘. 오케이. 오케이. 컴온. 컴온. 아. 줌. 야! 야! 이런 새X야! 야! 던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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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이걸 죽여봐라? 잘못 전자요! 잘못했네! 다시 나그러게요! 우리 좀명 공격이야 못 떨어진다구! 하하! 하하! 안 받아주니까 버려줘! 아 빨리해! 서로 빨아들이면서 지나가야 된다. 어? 그런가? 아 그러네! 아! 빨아들이고! 아이고 이씨! 아니! 서로 빨아들이면 흡입력이 애매해져서 이렇게 떨어져! 아아! 서로 빨지 말죠. 아 그렇게 말했구나. 말이 이상해! 그렇게 말하니까 차. 이게 차. 죄송합니다. 서로 빨지 말죠. 오케이요. 그럼 일방적으로 빨게요. 가만있어봐. 됐다. 됐다. 아아아야야 후자야! 이제 빨아들이고! 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오케! 가자 가자! 아! 나 이룰세! 예스! 됐다! 어! 나 내일 방송 못할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저 닮아야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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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거? 이거... 벽돌을 가져갈 수도 있네? 우와 이거 뭐야? 상자는 제가 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형이 쏴봐 내가 마실게 그 상자를 줘봐 근데 나 이거 어떻게 그냥 상자 버려야 되는 건가? 그렇지 됐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먹어야 되는데 저 하나 고백할게 있는데 제가 여기 하나 터뜨렸어요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 있는데 죽어 빨리 책임지고 죽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빨리 말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언제 말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제 이거 다 한 사람이 다 담아 나 쏴 그렇지 야 됐다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 떨어지는구나 됐어 쏴 쏴 쏴 쏴 쏴 쏴 오오 좋네 나는 나 이거 맞춰야 돼? 이거 사다나가는데 좋아 근데 우린 어떻게 가죠? 컴온 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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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벽에 싸줘 벽에 아니 나한테 싸 나한테 싸야돼 어 굿굿굿 이거 타이밍 되게 힘들어 쟤 왜 저래 관심을 안가져 저도 계속해 오오오오 빨지마봐 어 저기 잠깐만 카운트다운 있는데? 오케이 나이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방금 발판이 쭉 갔는데 자 자 나 누른다 누른다 예예예 이거 여기 태워야되는거 같은데? 그치 그치 혀 아악 뭐야 저 저렴한 미명소리 버튼 누를까요? 이거 다 올라와야 되는거 같은데? 어? 이 상태로 타야되는구나 야 야 빨리 와봐 빨아들여 빨리 빨리 안녕 안녕 으하하하하 됐어 이 일단 보자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가가아악 우아아아아아악 아악 저 아래쪽에 버튼 하나있고 저거를 상자를 가지고 어? 야 이거 어떻게 눌렀냐? 아니 근데 상자로 눌러야돼 저거 상자 상자를 밀어가지고 아아아아 상자로 누르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상자는 못 빨아들이나? 어? 상자 빨아들일 수 있어 상자를 빨아들이는 상태에서 이제 딱 놓으면 되겠네 아 그래서 어어 어 맞네 맞네 와 사이 Wish iers Des AJ minute 야 야 야파 크리스로 야 야 야야야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깜사드리빨리빨리 와 alternative 자 빨리ھird 하임 자 깔끔했다 이번꺼 월드클리어 깔끔? 볼파크? 재밌겠다 피지컬 시험 아 피지컬야 깜짝이야 강제 피지컬 막음 당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다 피해서 여기 공을 맞춰야 되네 아 올라가지마 내가 점프가 안되잖아 너네 진짜 못한다 아니 나 이제 두번 맞았어 나도 그래 아 뭐야 조카 빨라 졌어 아 플레이드 진짜 못한다 아 플레이드 진짜 못한다 아 플레이드 진짜 못한다 아 미안 x2 아 미안 미안 x3 왜이렇게 빨라 과연? 콕 진짜 개 빨라 제게어려워 악 아 이거 너무 미겹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어어어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범인찾기 개끌별인데여? 흐어! 이거 기울이기네 물고기BA 바닥에 닿으면 안되네 됐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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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자야 비켜봐! 비켜봐! 홍자야 비켜봐! 지금 빨리 놀라! 그렇지! 됐어! 됐어! 이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우리 비겁해! 아! 됐어! 오! 흔댔다! 개웃기네! 홍자야 비켜봐! 홍자야! 플레임님 누구보다 당급했어 여기 다들 캐릭터 특성 나오는 거고 지금 웃겨요 지금 어! 잠깐만! 이거 바닥에 닿으면 안 된다! 바닥에 닿으면 안 돼! 이거! 최대한 안 터뜨리면서 앞으로 가야되네 몇 개 안 남았다 이제 야! 그 수많은 궁 나 어디갔어! 안 돼! 오! 아이고! 내가 밟아! 내가 밟아! 아니 무슨 여덟을 다니고 씨발! 야! 야! 맨들 터! 살았다! 아니 저 새끼 자꾸 어디가 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 오 오!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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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su Coast 저 어디가!! 저 어디가 COH 나 안 움직여 헐 이제 가도 될 것 같은데 어 가 가 가 가 가 가 내가 공 가지고 갈게 가 많으면 좋아 공 많으면 좋아 가 가 좋아 그대로 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 쭉 가 쭉쭉쭉 쭉쭉 막아 막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살리면 돼 오른쪽으로 튕겨 오른쪽 됐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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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미 죽은 공이야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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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괜찮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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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라고 저거 뭐야 하나 뺐다 하나 뺐다 하나 뺐다 오오 야 7호등 오오 진시하게 하니까 잘하는걸 아하 제가 이기던 실력이 있습니다 야 오른쪽으로 받아 오른쪽으로 그렇지 찬송 잠깐만 하나라도 살려 하나 오 오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와 조코라 됐다 조금만 뚫으면 돼 됐어 야 됐어 됐어 빨리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네? 오잉? 아 공이 다 없어지면 안되는구나 아아아아 길이 열려도 공이 없어지면 안돼 아아니 빨리 들어가구나 아니면은 그 게임 오버되기 전에 문을 열고 나가야돼 열쇠 나와 바로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아니 다 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열어요 문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메리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화냈어 그렇지! 야 이거 넘어갈 수 있는거 아냐? 야 빨리와 빨리와 홍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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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 그냥와 빨리와 그냥가 그냥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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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열쇠 줘봐 열쇠 줘봐 열쇠 서로 됐어 들어가 나 와봤자 안열린다니까 왜 왜 왜 왜 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야 이케임 할수록 상체만 남는 것 같애 뭐야 저거 어, 튕겨야 되나봐 머리로 미친거아님? 아무것도 받을 수 있다 머리로 졸о STF 마사지 점프를 해야하나? 갓고 바로 왼쪽 어! 아 점프 뛰면 튕길 수 있어 점프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이렇게 막이! 갓말라 공 비ност 다시 다시 비기봐 하얏! 하얏! 아깝이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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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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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진짜 에바네 한번만 튕기고 머리 대고 있어 이거 튕겨서 맞춰야되나 봐 응 아 오웅 와아 됐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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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병을 깨뜨리는게 아니라 병 안에 공이 들어가면 되는 거였네 좋은데 와 한 번만에 대해서 다행이다 아 이번에 진짜 제대로 팀플 했다 진짜 아 완전 진지했어 이제 뭘 할까 야 하이파이브 야 나야 나야 우리? 하이파이브 가자 두 플레이어스 2대2 싸움인가 어 뭐야 뭐야 어 2명 남은다 아 아 오 그래. 제 사람이세요. 메드예스님. 우리 쉬고 있을까요? 저는 코드나무 절 fuera. 가자 가자 가자. 다? 버튼 누르니까 바꼈어 교대. 어 뭐야. 야동 보고 있었지 너? 다운거 다운거. 나 cé籠가서 2개를 바꿔. 어 둘 셋!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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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핳핳핳핳핰 비명소리 뭐야 야 둘 셋! 아 나이스! 오! 당해봐라 진짜 이거 당해봐라 아 빨리해! 아 뭐야 이거 ㅎㅎㅎㅎㅎㅎ 예에에에에에에에에 ㅎㅎㅎㅎㅎㅎㅎ 좋아하지말라구 빨리 가라구 그런거 받아주지 말라구요! 어른 남 빠져요! 어? 바꼈다 자 이거 한 번바면 사라지는거거든 아니야 아니야 사라지는거잖아! 와아! 오케오케 근데 잘했다. 좋아 어 어디까지 보지? URE jeżeli 아니아니아니아니 큰애가 누르고 있으면 되지않아요? 뭐야 그냥 됐어 오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됐냐? 뭐야 이건 크.. 크고 작고가 별 상관이 없었나본데? 야 열어, 문! 깼다아아아아아 이게 약간 그거가 보네 하이.. 계속 이제 하이파이브 해가지고 계속 교체하면서 그런가봐 태그.. 태그는.. 와 섞어서 이렇게 해주네, 조합을 뭐야? 이거 머리들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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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어 이거.. 이거 되나? 이거.. 우리 둘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내 머리 밟고, 취무등이 올라가면 돼 간다이 으아악! 내가 할게 간다아악! 어구.. 야야! 아야! 뭐지? 이 캐릭터 밟고, 막 서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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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여기 올라와봐요! 왼쪽, 왼쪽 올라와봐요! 아야야야야 내가.. 이건 걔 안 맞아! 아니 오른쪽.. 오 근데 진짜 손가락 안 맞은다! 와.. 진짜.. 아니 이거 은근히 잘 안돼.. 이거.. 아니 올라.. 내려가! 내려가서! 내한테 밟혀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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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가 다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위로 올라갈 때 점프를 해야지! 그치? 메델터가 할 수 있어 이런건! 오 좋아아악! 갑시다! 뭐야? 오.. 오.. 어.. 자 둘이 동시에 화살표를.. 올라가는거 눌러야돼 오케이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틀리면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이게 뭐라고 집중해서 보게 되냐 어거! 됐어! 꺼져! 굿 약간 다들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다 진지하게 하는 거 같아 아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 막 소리치르고 안 들라 솔직히 난 더 트롤짓 하고 싶은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 계속하면 진짜 죽을 거 같아서 더 못하겠어 나 지금 막혀있거든? 어 홍자 올라가 오 됐스 하이 메데트님 하이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밀어줘야되나? 아냐아냐 그거 타고 위로 지금 벽이 보이지가 않아서 지뢰짐작으로 해야되거든? 어 둘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올라간다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 어 뭐야 이거 뭔 줄 알고 해 이거 아 이거 좀 재밌다 지금 상자거든 이거 둘이 같이 밀어야 돼 둘이 같이 밀자고 나도 밀고 있어 됐어 뭐야 메데트도 왜 나만 보라색으로 모임? 어 뭐지? 어 나만 약간 보라색으로 모여? 님들? 어 뭐야 둘 좀 미쳐줄래? 둘이 저 위로 올라가서 뭘 밀어야 된다던데 어 잠시만 잠시만 어 설마 또 그건가? 아 거기에서 점프해서 올라가 까지지가 않네 어 뭐야 어 아 아 둘이 두 명 밟아야되는 그거네 재밌네 안 들어오세요? 됐다 아 밀었네 그렇구만 직접보니까 개쉬운 맵이었네 어 또 어둠맵이다 가자 자 잠깐만 이러면 공자님하고 나야? 어떡하지? 아 됐다 됐다 오른쪽이 구덩이 있네? 오른쪽 구덩이야 아니 가지 말라니까 이 멍청 이쪽 보자 이쪽 여기 벽 있거든? 위로 올라가봐 안 올라가죠 저기서 구덩이 있는데도 점프로 잘 가야되나봐요 점프 점프 그렇지 오 됐다 모르겠네 이거 나 밟고 가야돼 나 밟고 가야될거 같은데? 아닌가? 어 그냥 가네 어 밀 수 있는 벽이다 오 됐다 아 홍견님 우리 점프 점프 근데 큰일났음 뭔가 기분이 별로임 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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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올라갈 수 있어 어 지금 지금 홍자가 있는 발판 저거 둘이 밟으면 올라간다니까? 흐명해서 올라가는거 아 기분이 별로라잖아 아니 빨리 와아 하지마 5 나 화장실 갔다올래 발내면서 해야돼 오케이 됐어 와 야 잠깐만 그렇게 가야돼? 와 오하 오하 다시 돌아가야돼 발판 발판 두 명이서 올라가야돼서 돌아가야돼 아 이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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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심 강림했어 사실 평지고 그런거 아냐? 평지자야 ㅅㅂ 평지? 평지 아닌데? 중간에 뭐 있어? 들어가봐 들어가봐 저거 봐 평지 아니잖아 아이고 대리네 나 어깨에 누워 뭐야 귀여워 와 이거 뭐야 어 ㅅㅂ 안귀여워 귀여웠던 뭐야 뭐야 아 이거 천천히 가야돼 찔끔찔끔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신기 불편해 이거 오징어깨이면 네 아 니들 왜 이렇게 빨리와요 피하면 어떻게 되지? 피할수는 있어? 아 모두가 피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아 반칙 쓰지 마세요 아니 잠시만 이상한데? 누가 안 움직이고 있는거 같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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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 올른울름러요 문 열어본적이 없어 열쇠 받다대면 열려 홈셔님으로 يdro pai 나 방금 다시 다정ord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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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어 뭐야이거 뭐야 안경 어이ئ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rd 아 저때 움직이면 안되는건가봐 아닌가? 그건 아닌데? 아 맞는 듯 어 뭐야 얘 밟을 수 있네 바뀐다 잠시만 이거 봐 움직이면 안되네 아 맞네 무궁화궁 밟고가지 말라고? 아니 밟고가지 말라고? 밟고가지 말라고랑 짜증이랑 합쳐져가지고 욕처럼 들린거에요 멈추려고 해가지고 공중에서 멈춰서 떠나자 죽었어 방금 봤어 나? 너무 귀여웠다 방금 아 왜 움직여 안 움직였어 말도 하지마 이거 음성인식 게임이야 말하지마 빨간무리때는 말로 조용 왜 다같이 왜 움직여 왜 다같이 왜 움직여 멈춥 오케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무도 움직이지마 나 한국일이야 나 한국일이야 다 이거 어떻게 잠깐만 빨리 지나가 빨간무리라 이거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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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났다 와! 잡수도 오케이 아 알아참지는거 정말 웃겨 한번 되자마자 다같이 조용해지는거 너무 웃기네 가자 밀어밀어밀어 지금 지금 시기 지금 지금 진짜 개 무겁네 아 무거워 크루 크루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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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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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 밀어 밀어 이쪽으로 밀어 밀어 기다리셔 됐어 빨리 밀어 밀어 야 너 왜 손님이 나갔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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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마! 막지마! 됐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난 난 모름 빨리 들어가 와 메데이터 화내는거 오랜만에 본다 뭐라는거야 사람말좀 해 나 안 들켰어 방금 봤어 가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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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되게 인다보네 방금 수트 살짝 움직인거 봤는데 와 진짜 진짜 갑자기 놀랐네 빨리 가 가 가 가 가 어 멈춰 난 들어왔지롱 들어왔지롱 오오 야야야야야 야 엠마 영재한테 어떻게 한거야 저거 아 어떻게 나오는거야 저거 우는 천사 아 봐야돼 봐야돼 아 보고있어야 되는구나 쟤 눈 가리고 있다 오케 내가 보고있을게 가! 보고 있어야 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우는 천사같은 거에요? 우리가 보고있어 아니야 아니야 완전히 다 올리고 내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 가 가 가 계속 가 모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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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이게 유령을 어느정도 끌어와야돼 이게 너무.. 아잇! 너무 멀리있으면은 그 화면이 앞에 안보여 보고있어 보고있지? 어..오케이오케이 우리 반석 봤어 플레임다? 어 완벽해 완벽한 팀플레이야 아니 계속 올라가 계속 쭉 올라가요 쭉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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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쪼끔 더 오라고 해 쪼끔 더 오라고 해 쪼끔 더 오라고 해 gouvernement 그러니까 유령을.. 유령을 보는 앞에 제가 전담당back랑 누가 보려야 돼 쭉 올려 쭉 올리고 내려 됐어 됐어 보고있어 나 하고 있어 나 하고 있어 넘어가 어 나 보고있어 빨리와 이제와 친구들! 친구들 오라고! 아 내가 볼라했는데 보고있어 보고있어! 나 바닥이잖아 바닥 오케이 오케이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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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거리 조절 중 거리 조절 중 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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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가고 다 가고 보고있어 보고있어 이제 오른쪽 봐 오른쪽 봐 내가 거리 조절할게 오른쪽 다 봐 오른쪽 다 보라고! 어 됐어 왼쪽 보고있어 친구는 보고있어 나 죽는다 야 이 개새끼야 뭐야 근데 저 썩은 브로콜리처럼 생긴 애는 썩은 브로콜리 아닐까요 그냥 다같이 오른쪽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온다! 매드에터 가 자 шир이는 길이 없는건가 한번 가볼까? 있어요 어 누나 일단 오고 entra 하나 둘 셋 오!!! 오!!!! 저거 kicks 하야돼 매드에터 내려가 우리가 보고있을땐 그래서 빠져 막아! 그렇지! 저 보고있음! 저 보고있음! 다들 오셈! 저 친구 착한 친구! 굿! 일루와! 님! 님 바람! 심장 뚫리기 하고 있어! 고마워! 나 갈게! 어? 뭐야 이 게이지? 아 움직일 때마다 게이지가 다는데 이게 다 달면 죽는 것 같아요 단체로 어어어어! 충전! 그렇지 다 달면 못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죽겠지 아 이것도 움직이는 걸로 지급되는 거야? 왓! 빨리 더 먹어! 멈춰 멈춰! 멈추라고! 멈추라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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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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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멈춰 짤 엄청 나오겠다 표지 8개 멈춰! 멈춰! 일단 나 먼저 간다 나 먼저 간다 부 14 아핏 뭐해 흐흐흐흐 이거 점프다 타는 순간 이게 게이지 닳거든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한 명씩 흐워 successfully 됐어 가자 가자가가자! 짠짠 짠짠 짠 짠신 도구에다기 졌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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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부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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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cuse me 잠깐만 뭐야 저거 이거 이대로 깔아? 뭉개면은 유... 그..열새 빠개지는거 아니야? 저거 먼저 먹어야 되는거 아닌가? 아..네 아니겠죠 아니구나 안에다 위로 올라갈거같은데 아니거 같음 1업 while 1업 그럼 근데 사람이 먼저 내려가도 사람이 빠개질거 같아서 하하하핳 треб 외드위루에에에에에에에엣 하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지 이지... 올라가 아쉽... 쏘! 에드에터 가 야야야야 왜그래 왜그래 너네 왜그렇게 막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거야 아 좀 또... 다시 나왔다 아... 선노 웃기네? 드디어 마지막이다 마지막 스테이지 와 또 하다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지막이 오니까 왜 또 아쉽냐 또 재밌네 개꿀재만들 뭐야 이거? 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뭐야? 이거 근데 애플형이 막아줄 수 있거든 이거? 누구 한 명이 멈추고 이제 빨간 사람이 저거 막아줘야되지 않을까요? 레이저를? 맞아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자! 내가 아! 그래! 홍자가 올라가! 점프해서 올라가! 우리 타고 올라가! 그렇지! 니 왜 점프하노? 방금 약간 진태박치려는데? 방금 약간 약간 진태박치려는데? 외바일퉁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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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가만있는 몰라 가르자 침문등 자 자자자자자자 이게 쭉 밀고 자 침문등 올라와봐 아니야 올라올수 그럼 내가 밀어야되네 이 상자를 나 밟고 가봐 자 버튼 다시 버튼 눌 이 상태에서 내가 버튼을 누르면 상자가 뛰어오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자가 뛰어오를 타이밍을 맞춰서 침문등이 그거를 머리 위로 얹으면 돼 하나 둘 셋 올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 이거 침문등님이 저기 위에 올라가 아냐아냐 나는 여기서 그대로 있고 이제 최홍자가 올라가야돼 가봐 일단 가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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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1번 상자 밟아 내가? 어 그럼 우리도 죽어 어 그러게 형 형 그 기다려봐 아 이거 먼저 올라가야되네 1을 뛰어봐 다시 다시 아 왜 내가 뛰냐 그냥 떨궈 그냥 떨궈면 될거같은데 더 쉽게 풀릴거같은데 클레임님 올라가있어봐 올라가올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냐아냐아냐 여기여기 이제 저거 밟고가셈 밟고가서 먹어 어 그냥 먹어주네 열어두겠습니다 야 이제 둘이 오기만 하면 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거같은데 해봐요 해봐 하나 둘 셋 다시 바로 봐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바로 봐 아깝이 딜레이까지 생각해서 빨리 했는데 딜레이까지 생각해서 늦게 했는데 오 배려 바뀌었어 드디어 오 드디어 배려가 나의 시대다 어? 이제 아니다 너 일부러 죽었지 이 자식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블레임님 시대다 이제 올라가자 안녕 안녕 어? 왜 점프했어? 올라가라고 한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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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맞춰서 올라가자는 뜻이었지 잠시만 시청자분이 누가 아이디어 내신건데 홍자님이 어 나네 아 잠시만 어 홍자님 쟨 왜 자꾸 게임 시작하자마자 점프하냐 깨이 처음에 이렇게 하고 두 다 올라가봐요 올라가고 그 그 홍자님이 머리로 저걸 받쳐봐 이걸? 지금 밑으로 가봐 지금 저기 벽쪽으로 가서 받쳐봐 어 내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밀어줘야지 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밀어주고 홍자님 머리 위로 떨구라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이 새끼는 왜 깜짝이야 자꾸 뒤져 이게 습관상 점프하냐 일단은 처음에 이거 막아줘서 하면 올라가 올라가고 내가 여기 밑에 있을게 내 머리 위로 떨구 줘요 그걸 비켜 비켜 그럼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밀면 죽잖아 밀자마자 죽잖아 으아아아아아악 그렇잖아 얘들아 하하하하하하 이 이 자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빡센 퍼즐 됨 네 형 방금 일 옮겨왔잖아 그거 그냥 이 앞쪽까지 밀고와서 형이 위에 서있으면 안 되나 이러봐 안다 니가 버튼 눌러봐 버튼 눌러서 내가 머리에 얹어볼까 레이저 안다 그니까 이걸 그거를 해서 형이 1번 위에 올라가면 되잖아 1위에 올라가면 되잖아 아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자리를 바꿔야돼 오케이 약점프해야 돼 너 약점프하면은 살 수 있거든 이 게임 약점프 있어? 어 약점프 있어 1뛰어줘봐 1뛰어줘봐 1뛰어줘봐봐 내가 밑으로 지나갔어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점프 누르고 점프 누르고 오른쪽 점프 누르고 오른쪽 점프 누르고 오른쪽 어 그치 베리어 들고 있는 사람이 1위에 서있으면 된다는데 어허허허 오 됐다 형이 그 위에 올라가면 돼 아니 내가 옮기려고 옮기려고 아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 형이 올라가 됐다 그럼 어떻게 감? 1 좀 밀어줘봐봐 1 좀 밀어줘봐봐 1 타고 가야되니까 어 1 타고 가야되니까 주문이 많아 이래도 복잡해 이래도 복잡한거 왜 하는거지 어 가 가 가 들어가 들어가 이제 나 혼자 가면 돼 오 됐다 어 컴온 컴온 오면 돼건데 오빠 그냥 오면 되는데 이게 맞는거 같네 보라봐 일단 다 들어갔어 바로 봐 바로 봐 아니 이게 맞아? 아니 원래 이게 복잡한 게임이야 이거? 아니 근데 이 게임 원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어려워질게 아닌거 같은데 이게 첫번째 때이지 아니 그러네 나 이거 진짜 맞지마 야야야야야야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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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선풍기좀 꺼봐 오? 자 탑싸 탑 올라와야되게 위로 오 잠시만 이거 라스터라 좀 어려운가봐 저 바람분다 바람분다 아 균형맞추면서 하얏 하얏 아 뒤에 아 뒤에 밀어주면 안가네 뒤에서 밀어주면 안가 어 어 어디가 균형 잘 잡고있으라 아 너무 재밌다 아 왜 자꾸 떨어져 왜 떨어지는거야 밀리지말라구 밀리지말라구아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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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가 아아 아 어 어 그 떨어지면 안된다 어어 막판에 떨어지면 안돼요 어 뭐야 여기 원래 떨어지는거 있었는데 뭐지 다쳤나봐 이것도 다같이 나리도 급상승해 다들 있지도 않은 일을 저만히 죽겠어 어 아 이 스테이지는 찌밥이지 어 이거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빨라 여기서 여기서 죽으면 진짜 말도안돼 아 사람아닌거 레알 레알스 너무났네 야 맨게이서 여기 헷갈렸다고 어 닫지마 닫지마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죽으면 취무등 미만 아 아 너무 치욕적이야 취무등 미만이라니 젠장 강문을 했었지 강문을 여기가 가장 니가 된다 어 어 취무등 미만이 취무등이 됐는데요 취무등 취무등 미만으로 변해 속도 짱바르네 어 어 어 어 귀 귀 끝 담았어 이거 약간 이거 채도가 너무 높아서 멍 때리게 돼 어 제가 헌벙을 날리겠습니다 와 아 아 야 최영장 최영장 찐텐이야 야야야 진정해 이거 게임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어 이걸로 내가 제일 안죽음 어 전부다 취무등 미만 오오오오오 키보등을 없애면 키보등 미만이 없어지지 않을까 좋은데 동의합니다 그런 그런 악마적인 발상을 마지막에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됐어 가가가가가가 바로 그냥 방향키 눌렀거든 반송으로 오 뭐야 아 문 여는게 그냥 열쇠가 문에 닿으면 열리네 그걸 지금 알았어? 야 이때까지 한 50개의 스테이지를 하면서 지금 알았단 말이야? 나랑 헤드웨어님 연적이 없어 오 야야야 빨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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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눌러서 여는 줄 알고 아까 뭐 눌러서 안 열리더라구요 저희만 열쇠찐 따였음 어 야야야 계단 계단 빠른 빠른 계단 점프다옷 형까진 가도 되겠다 어 그러네 그러네 올라가 올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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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얏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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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와 이거 진짜 개빨라 개빨라 나 잘 썼다 나 나 상당히 잘 썼는데 짠 살려줘 하얏 피해 애벌레 피해 애벌레 피해 보고 피해 땡큐 볼 플레이 땡큐 다들 땡큐 볼 땡큐 고맙다는 말을 일단 식으로 전해 어 이거 누르면 안돼요 돈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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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무서워 돈부시 제일 무서워 오케이 아 이거 시험이 그냥 열리는구나 짱 신기함 너 누르면 진짜 죽는다 오늘 진짜 야 인생 절단나는 거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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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2,1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올클리어 아우 다했다 나가가지고 다시 끌고 들어가야 돼 뭐야 애도 아니고 어? 뭐야? 엔딩인가 봐 어? 어 뭐야 induct's player 엔딩 크레딧이 따로 마련되어 있네 왜 조금 의입해 다 드디어 말도 받고 탈도 많았던 피코파크가 끝이라 거뜬 원 내가 다 했다 근데 나 없어서 너무 시끄겠어 맞아요 이렇게 트롤이 한 명쯤은 껴 있어야 그림이 나오지 맞아 나 없어서 너무 쉽게 깨잖아 이거 다 컨셉인 거 다들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컨셉인 거 아시죠? 이거 막 취부등 채널가가지고 막 테러하고 그러지 말고 유튜브 댓글에 100번 취부등님 욕하는 댓글달리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어 저러 트롤 역할은 그런 욕망을 각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 한 명쯤에 있어야지 땡큐 포 플레이 아 재밌었다 바디 뛰고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자세 귀여워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이렇게 4명만 뛰어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뭉클하지? 아 맞네 우리가 막 색깔 설정한 색깔로만 나오는구나 그러네 아 맞네 귀엽다 아 고생하니 아 고생하니 다신하네 다신하네 피콘파크 재밌었는데 나는데 재미있네 나 이제 방송 못해 나 목 나아가지고 다음에 봅시다 재밌었어요 재미가 있었다 2부 없나요? 2부 없나요? 다음에 다시 연락해줄게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고 들어가시죠 형님 들어가십시오 형님 들어가십시오 wil stair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